지금 제가 제일 친한 동생이랑 제일 친한 오빠랑 같이 헬스트레이너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도 와가지고 태우러 왔습니다 저희 숙소에서 공항까지 1시간 20분은 걸린 것 같아요 너무 멀어 식겁 쳤다 진짜 쳐있다 야 드디어 제 카메라에 출연해 주시네요 하이 야 진짜 나 벌써 자막 칠 생각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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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칠 생각에 벌써 무섭다 한 3분 전에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제일 제일 처음 들린 곳 헬스장 아 나 오랜만인데 아 이거 오빠 네 아까 부러운데 어 볼래? 뭐 안 돼 아씨 장난 않아 왜 난 또 몸 개쩌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 거 보고 와우 그러니까 저렇게 잘 입어라 최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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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어? 쩐다 눈깔 똑바로 또래이 아니 아니 여기 보고 있었어 여기 여기 와 살란다 한참 이거 하나? 저 살란다 진짜로 입장 입장 고고 먼 깡이 시었나? 아 진짜 입구에서부터 진짜 벨트 하하 나 벨트 안찍긴거 같아 대단하다 자동iste 무게 반 이상이 벨트였겠노? 설렌다 놀랜다고? 아 진짜 놀랄게 귀한 나 어떤데? 어 어떤데? 표정 맛이... 어떤데? 맛있어? 겸귤맛 겸귤맛 아 개 웃겨 겸귤맛 어 겸귤맛 겸귤맛 완동에서 뭐 잘못 묻고 왔는데? 완동에서 뭐 잘못 묻고 왔다 잠시만 가자 신호 다цион음 역시 파이팅! 멋있어! 비교해! 뒤로 빼내자... 네에... 1월 3일에 다신한거에요 진짜унд금 sake 요거에요 흥분하지마 친척해 어디에야 또는 다 갈라지 한입에 했지? 니 복식 오바나! 집에 가자! 집에 안 가나? 가자! 배고파 뒤지겠다! 가자 좀! 근데 진짜.. 뭐? 너무 좋아! 우리 진짜 미쳤어요! 아 그래 알겠어! 맛있었어? 맛있었어? 진짜 미쳤어! 아 진짜! 빨리! 빨리 옷 갈아입고 와! 여기 샤워 안된대! 아 그래? 어! 코로나 때문에 안돼! 굿! 굿! 100분 동안이나 했어요! 1시간 40분!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역시 좋네요! 내일 약간 하체 못쓸 것 같긴 한데 지금 벌써 다리가 후들후들거려! 이제 운동했으니까 단백질 먹으러 가겠습니다! 잘한다 너! 뭐야! 왜 그런지اضias 건가? ations- 아 Hijats! 이제 맛집으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운동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미쳤다리 우너 개많아 21도 배 터지게 먹고있다 여기다가 매운탕까지 나오잖아 우너 미쳤어 저희 그거 21도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의 술먹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 감격스러우면요 20년정도 안거 같은데 맞지? 알아봐라 하나 둘 셋 가위교 소미 가위교 가위교 맛있다 먹으면 돼? 드세요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산으로 먹으면 죄송합니다 숙연 술로 먹어봐 내가 잡아서 봤던게 한 진짜 500배 맛있어 이거 지금 비려 냄새나 비려 비려 드세요 이제 야 맞지? 내 입이 틀리지 않았던가? 너 미쳤어 아니 전복의 뱃살? 돌았다 난 문어가 진짜 먹고 싶었거든 문어 진짜 맛있잖아 이거 진짜 아까 사랑했는데 문어 바로 해체줘준거잖아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음 문어 진짜 진짜 맛있다 완전 태풍인 태풍 날씨 미쳤어 야 바람 장난아니야 미쳤다 태풍크림 오셨어요? 아니요 네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요 고맙습니다 피크닉 4일이 4일이 곁 psych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힘들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일단, 그 중에서 만나요! 주차장이 제일 마음에 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이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갑자기 비오다 하늘이 이번에는 를 ب이키고 ёт 아님 여기는 몇가지 为什么 여기가 더 좋은거 같아요 반찬입니다. 끄와 먹기 시작합니다. 오겠는데? 오겠는데? 드디어 다행히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도착한 고기지원입니다. 다행히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도착했습니다. 나는 와사비 나는 와사비 와사비 진짜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달걀 달걀 한라산 달걀 달걀 어제 일곱붕을 저먹고 또 들어가네 너무 맛있어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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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리를 못 도와드리니까 골뱅이 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 그 캔에 든거? 유동골뱅이 유동골뱅이 달걀 달걀 아니면 젓가락으로 달걀 맛있다 크으으으으으 무lines 달걀 pub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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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잘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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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다시아. 음식이 음식들도 아직 맛을 못 봐가지고 음식이 덩스레 팔렸지. 마음이 급해. 혹시 이거 구매랑 해도 될까요? 장난할 거. 저희는 각이다. 각이다. 어떻게 돌려. 돌리는 게 되게 귀엽다. 그래. 네가 음식이 보이게 이렇게 돌립시다. 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는 노동리에 황태? 맞죠? 황태? 음! 맛있다. 행복하네요. 사과도 들었어. 음! 양념이 딱 인데요? 황태 골뱅이 미침? 얘는 간이 딱 맞다. 딱 맞아. 진짜. 저 짜게 먹으면 별로 안 좋아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제는 딱 맞아? 짠! 아, 그 선물. 진짜 맛있다. 저는 향자가 오기 같아. 진짜. 너무 건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 상탱 귀찮은데. 뭐 없댄지. 상탱 귀찮은데. 상탱 귀찮은데. 상탱 귀찮은데. 상탱 귀찮은데. 상탱 귀찮은데. 상탱 귀찮은데. 인정. 이제 완성이다. 완전 잘 맞댜. 완전 잘 맞댜. 근데 조크쯔의 뜻이 뭐예요? 뭐예요? 곁에 약간 이런 거였던 같은데. 저 아까봤덕. 어기, 아니? 어, 내 곁에 뭐? 양념이 뭐야? 이런 으까들이었던 것 같은데? 제주도방원. 가까이. 옆에. 귀여워. 귀엽네. 조크두래 오라게. 가까이 오너라. 어허어! 저 끝들에 오라게 그녀의 아티스트 한국의 아티스트 한국어의 아티스트 경제 한국의 아티스트 한국을 연주한 그 아티스트 명제들이 신청해 아티스트 그 아티스트 이 아티스트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 유산균이네요 그리고 몸에 좋은거네요 내일 또 변기 폭파시키겠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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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한 번에 열어버렸어? 살살 열어야 되잖아요 아 진짜? 이 밥그릇에 막걸리 달려봅시다 우리 한 번 우리 유튜브 보면서 일단 짠 양념장도 어때? 맛있어 괜찮지? 맛있어 맛있어 빗소리 미쳤다 맛있어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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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존나 이라고 멘먹어 안채 존나 안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